안녕하세요. 여섯신에다역입니다. 여러분 봄날은 봄날입니다. 다육이들도 예쁘게 잘 성장하는 때이고 또 꽃도 정말 많이 피워주는 시기이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마당을 봐도 꽃이 이렇게 아름들이 피고 있네요. 잡초가 너무 무성해가지고 저기 지금 하얗게 피어있는 아이들 제비꽃이거든요. 제비꽃을 심어놨더니 아주아주 진짜 잘 크더라고요. 잡초가 다 죽었습니다. 제비꽃이 다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앞마당에서도 꽃이 피고 있는 계절이네요. 다육이 오늘 콩분들인데요. 지금 큰 사이즈의 중품 그리고 햇빛이 정말 많이 필요한 아이들은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저쪽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쪽 밖에 보이시죠? 지금 2층으로 올라오는 계단부터 해가지고 저렇게 밖에서 햇빛 필요하고 또 이제 저명관수 하나씩 하면서 밖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콩분들은 지금 이제 창문 바로 앞쪽에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는 곳에 있어서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테이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콩분들은 다 그냥 여름에도 지금 날씨에도 실내에서 키워주고 있는데 정말 성장하는 속도가 워낙 좋은 때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자주 물을 챙겨주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되게 빨리 증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세 쪼글거려지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 콩분들도 지금 필요한 아이들은 저명관수 해주면서 키워주고 있는데 얼마 전에 물을 한 번씩 쫙 줬더니 아주아주 아이들이 상쾌해지고 예뻐졌습니다. 이거 기천금은 제가 키운지 좀 오래된 아이인데 되게 쪼글거려서 좀 밉상이었는데 물 좀 듬뿍 주니까 다시 얼굴 너무 화사해지고 너무 예뻐졌어요. 이렇게 항아리 큰 뚜껑에다가 이렇게 물 주면요. 아주 그냥 부담 없이 막 뿌려줍니다. 어차피 이제 물이 내려가더라도 이 항아리 안에서 또 물이 모아지기도 하고 또 수분이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주 콩봉 관리하는 데는 아주 안성맞춤이죠. 제 영상 보시고 이 항아리 뚜껑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많으셨다고 했는데 다들 잘 구해서 콩봉들 잘 키워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와 이 8천대 철화도 정말 조그마한 아이 천원짜리 사가지고 키웠던 아이인데 너무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8천대 철화가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품종이에요. 이런 거는 제가 천원 주고 샀으니까 훨씬 더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거의 뭐 이제 4천원, 5천원이면 아주 멋진 철화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8천대 철화. 물이 들면 또 얼마나 예뻐지게요. 네, 이렇게 좀 크고 있고요. 이 에일리는 얼굴도 굉장히 오밀조밀하면서 좀 단단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꼭 물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네, 쪼글거려질 때까지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좀 예뻐지지 않더라고요. 물 잘 챙겨주시고요. 이 아이는 아이보리인데요. 아이보리가 여름 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물이 많이 부족해서 제가 충분히 지금 이제 물 관수해 준 상태인데요. 여름에는 정말 단수가 필요한 다육이 중에 하나이니까 그 전에 아주 통통하게 물 많이 주시면서 살찌워놔야 될 아이들. 네, 여름에 굉장히 민감한 품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보리입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워낙 이제 민감하게 조금 잘 죽을 수도 있는 품종이기도 해가지고. 네, 쪼글거렸던 아이들 요거, 요거, 요거 제가 하룻밤 정도 저면 관수를 해줬습니다. 워낙 이제 콩분들이잖아요. 물을 줘도 금방 빠지기도 하고 또 충분히 관수를 해줘야 될 아이들이어가지고 이제 독일 샴페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연인데 너무너무 귀엽죠. 아유, 네. 밥 많은 거 보세요. 제가 요거 조그만 아이 네, 얼마 주고 샀더라? 기억도 안 나네요. 네, 얼굴이 요렇게 많은데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던 아이예요. 되게 미니미니 하긴 하지만 아유, 너무 지금 하나하나 너무 예쁜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레이디스 핑거라는 아이인데 어, 여기 생장점이 조금 무너졌는데 그 중심에서 지금 얼굴 두 개 나와가지고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플로리디티 네, 큰 것도 키우지만 제가 제일 먼저 키웠던 아이 플로리디티 아직 색감이 아직 이제 붉게 물들지는 않아가지고 이렇게 있고요. 아유, 또 어떤 아이를 또 보여드릴까요? 음 네, 조이스틀루커도 너무 잘 크고 있어요. 제가 제가 이제 골랐었던 조이스틀루커금 중에서는 가장 얼굴도 크고 색감도 더 밝고 예쁜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지금 보니까 방울복랑금이 어머, 세상에 자구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네. 와, 이게 이제 이유 없이 겨울 살짝 지나고 나서 입장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유 없이 입장이 잘 떨어지는 품종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방울복랑이에요. 방울복랑도 그렇고 방울복랑금도 그렇고 그래서 입장이 많이 떨어져서 아까웠었는데 아이고야, 네. 여기 밑에서도 아유, 자구들이 그냥 완전 뿜뿜하고 있네요. 아이고, 예뻐라. 네. 너무 좋아요. 이제 다육이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으면 얘가 어떻게 크고 있는지 아이고야, 네. 이거 루비도 언제 이렇게 껍질을 많이 깠나? 아유, 세상에. 이거 여러분, 길바인데요. 이거 길바 제가 천원 주고 샀던 건데 이게 키우다 보니까 얘가 철화가 됐어요. 대박이죠. 진짜. 천원짜리 사가지고 얼마나 제가 잘 키웠는지 모릅니다. 네. 셀프 칭찬하네요. 이런 거 보면. 또 진짜 예쁘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네. 샤인 머스켓. 네. 이게 샤인 머스켓은 이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음, 꼭 하나 들여놓고 싶었었던 아이인데 요거 샤인 머스켓하고 그리고 림건도 너무 예쁘죠? 핑크 루비는 아마 다들 필수적으로 하나씩은 키우고 계실 것 같고 와인캔도 꽃대가 이렇게 네. 올라와서 꽃핀지도 몰랐네요. 하하하하. 네. 하나하나 네. 잘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호주 레이디스 초이스인데요. 요거는 네. 빨리 저명관수 해줘야겠어요. 품종 자체가 약간 이제 고급품종이어서 마사를 좀 많이 넣어서 이제 해줬고요. 음, 물을 주더라도 이렇게 화분 안에 흙이 많지 않고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대신 다리만 길어서 물빠짐이 좀 빨리 진행이 돼서 물이 좀 많이 부족했었는데 아, 요아이는 제가 네. 저명관수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꺼내놔야겠어요. 아우, 네. 피가루도 정말 작았을 때 제가 데리고 왔었는데 많이 컸어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작았을 때 또 이렇게 좀 저렴하게 데리고 왔는데 잘 커줄 때 너무너무 보람차잖아요. 그리고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올수록 그 커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더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혼자 보기 아까워 네.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서 보내드리네요. 함께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4다역은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러 또 영상 찍어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sooo. 안녕!